저번 영상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노돌리 결국에는 원기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데 야 심장 건드려보자 아 심장 이거 근데 좀 냄새나잖아 심장 요거 30번 맛만 보자 아 나 심장이 너무 지금 빨리 뛰어 어떡하지? 아 근데 형 얼마 안 돼? 야 이거 일탈도 잘 뜬다 형 얼마 쓰지도 않았어 지금 그래 50만원 밖에 안 썼어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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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올 법 하잖아 안 돼 형 진짜 장난치지 마 하트를 누가 999를 써 하트 진짜 사는 것도 1210이고 아니면 안 사 5차를 잘 그리고 애초에 999에서 돌렸잖아 999에서 돌려면 999로 끝낼 거야? 미안하다 형이 그러고도 히어로를 할 수 있어?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할 수 있어 이겨내 견뎌 이겨내 못 견디겠어 형 건마 갈 거잖아 결국에 아 가야지 건마 여기까지 왔는데 257이야 257 가야지 그럼 30번 써야지 그럼 나 선음 했어 나 5만 5천 정도 찍겠다 그래 아니 지금도 레벨업하면 5만 5천 정도 찍는데 어? 어? 아냐? 아니 그건 아니던 거 같은데?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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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준서 너의 그 섹시함을 보여달라고 왜 이렇게 덱스가 씨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개 같은 거 우와 힘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야 이 참패 아니야 추석 신청신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추석 신청 27%도 너무 힘들어요 버티시라고요 버져요? 견뎌요? 견뎌요? 이겨? 이겨내요 이겨내요? 흩 찬 찬 찬 찬 찬 찬 따라라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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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이 아니 아까 그것보다 좋은 거야 그 힘은 나와야지 형 그래? 응 맞아? 맞아 아니 근데 솔직히 크리 한 줄 누가 사왔어? 아니 크리 3부로 쓸 거면 레전을 왜 갔어? 하아 애매하네 애매하네 저거 쓸 바에 차라리 에픽 세 줄 쓰지 그냥 뭐야 조용히 해 아 나 틀린 말 안 하시나 아이 씨X 아까부터 왜 한 줄이 조금 마음을 진정할 필요가 있어 너무 흥분했어 지금 나 이 개새끼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부가 많이 다운다 하지마 아무리 부가 많이 다운다 하지마 진정의 문어괴물 봐봐 내가 말했잖아 형 너무 욕심이 많아 30체명 가서 해야 되는데 괜히 33체명 가서 인트삼 벗었잖아 지금 욕심이 그니까 대머리 된 거 아니야 진정의 릴렉스의 릴렉스 와 이건 진짜 좀 아깝긴 하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 씨X 심장 개새끼가 도대체 내 돈을 얼마나 쭉쭉 빨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사는 게 더 쌀걸? 근데 이거 내가 장난컨대 이 새X한테 지금 100만 원 넘게 들어갔어 100만 원 넘게 들어갔으면 12.12.9에 에디도 7.5 맞혔을 거야 그걸 왜 말해? 어? 그냥 왜 내 앞에서 얘기를 해요? 어? 그냥 이제 그렇다고 그냥 근데 씨X 아까부터 하나 애매하게 연속으로 안 나오면은 내가 기분이 나쁠까? 좋을까? 아까부터 힘이 나오긴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뭔가 애매한 놈들이 껴있어 아까 전에 내 걸 루카 말할 때 딱 그랬잖아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나와봐 나도 좀 돌려보래 알았어 나도 씨X 큐브 맛 좀 보자 큐브 마시라고 한 번 아 씨X 무슨 맛인지 이게 똥이지? 된장인지 한번 찍어먹어봐 한 번 아 쓴맛인데 쓴맛이야 짭쌈할 걸 지금? 왜 그럴까 응? 아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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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와봐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12.9점ipped 네 손으로 can 갈수 어? 들어가 봐 7UM 맨 위줄에 따뜨기 아 20.1% participating 어 쓰자! 아 근데 좀 애매한데.. 아 ㅈㄴ 애매하네! 아 근데 이건 쓰자 근데 이거는 두 줄이니까 일단은 7호보다 안 좋아 이게 아니지 딱 7호급 아니냐? 1퍼가 줄세 3포급이잖아 그렇긴 한데.. 딱 7호야 딱 두 줄이야 그.. 그렇게 치긴 하는데.. 어.. 닥쳐 씹새끼라고 줘!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써야 돼 내 자본에서 써야 되는 애야 아 축하드려요 아 너무 낭랑하네 오늘 최고의 오늘 스펙업이지 않았나 야 근데 솔직히 6만에 치 추억이 어딨어 4.5만이라고 아니 시X 4딸이라고요? 너 몇 만인데 시X야? 야! 너 몇 만인데? 이 새X4만 가지 4딸이? 근데 4만은 좀 추억이네 어이 저X야 이 새X야 어? 탈빌 10석 한 번만? 디라가 좀 한 번 팔고 새로 사야 돼 얘는 그러니까 어차피 팔 건데 개소리 차 미친 새X야 8석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형 내가 팔아봤잖아 탈빌 8석은 돈 안 쳐줘 진짜 그러면은 한 번만 눌러봐 한 번만? 한 번만 눌러봐 한 번만 강화 어 한 번만 해봐봐 터지지 않으면 돼 근데 사실은 터지면 X 된다 야 차라리 실패할 거면 실패해야지 터지면 X 주석아 오케이 오늘 터지는 수가 오늘 띄울 거 다 버려먹는 거야 어 10석 띄우면 되지? 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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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한 번만 눌러봐 한 번만 간다 마만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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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nder 와 봐 봐卡바 하討 야 야 아 한걸음! 한걸음 왔어요! 한걸음! 왜이런 미니? 한걸음! 한걸음!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이거는 실패하면 파손 그대로 끼고 성공하면 간다! 간다! 한걸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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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목하모기 심새끼야! 니가 이 씨발게 믿다! 내가 도전할 수밖에 없잖아 이 씨발! 내가 지금 몇 개를 시켰거든? 아니 잠깐만! 아니 이게 되네? 봤죠 형님? 된다니까! 저는 믿었어요! 부딪치지 마세요! 아 996 저러면 또 내리겠는데? 내 씨발 뭐해 노돌리! 잠깐만! 큐브 가져와! 아니 잠깐만! 큐브 가져와! 아니 996 이러면 씨발 냄새나잖아! 뭐해? 빨리 원경한테 돈 안주고 20만원 눌러? 씨발 아니 근데 준석이가 진짜 큐브 안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띄워 기가 막히지 아 이 흰팔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걸음만 더 내딛으면 돼 그 용기 있어요? 자신 있냐고 물었어 나 나는 그 문고리를 잡고 열 준비가 되었어 오케이 있구요 하지만 노돌리와 쫀득은 큐브 100만원 어치를 지를 동안 유혹을 띄우지 못했고 그렇게 30분이 지나갔다 어 27분 한 번만 줘! 그니까 씨.. 아이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몇 개? 너무하네! 진짜 진짜로! 와.. 이거 세 번째 아니냐? 아!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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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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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도 보기 싫어 씨발 꺼시라 그래 와 야 3표 올리려고 지금 100만원 넘게 썼어 형 맞네 2개만 올려야 돼 4.5만원이지 아 야무졌네 오늘 스페가 됐어 이 정도면은 됐어 이 정도면은 추억 값 생각하면 이득이라고? 이게 추억이냐? 형 하지만 유튜브까지 보면 개이득이야 형 이거 오늘 솔직히 내 편 나왔어 진짜 아니 씨팍 오늘 일주일치 올려봐요 하하하하 일주일 동안 할 거지 일주일 동안 내 영상 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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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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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